재입사 는 게 않습니다. 받아주는 거는 게 아는데 재입사를 할 때는 낮추어서 받아줘야 됩니다. 그래도 들어올려면 받아줘야지. 내가 과장으로 있다가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과장이라든지 가장 우회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. 다시 들어올라 그럴 때는 과장 밑에 놔둬야 됩니다. 여기서 열심히 해갖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느냐를 이 심사를 보는 게 달라야 되는 거죠. 그 있던 사람들 아주 그 이 김빠지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 하다가 떠났다. 떠났다. 떠나 놓고 나중에 한 한 3년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여기 또 왔어요. 와가지고 나는 3년 전에 공부했는데 이러고 오 잖아요. 그럼 앞에 실금이 올라 그러면 저 뒤에 가서 들어라 그래 야 돼요. 앞에 열심히 지금 하는 사람들은 너처럼 분별 없이 왔다 갔다 안 한다. 너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쪽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채워 들어오느라.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안 온다. 그럼 가거라. 너는 요 올 자격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옆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잘 이렇게 했잖아요. 하다가 욕심이 조금 있으면 떠나야 됩니다. 아 욕심 내 개인 욕심이 있으면 여기 는 있을 수가 없게 돼가 있죠. 왜 여기에는 도반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정법 이 가족들을 위해 갖고 이 무언가를 일을 하는 사람은 공적으로 사는 덴데 개인적인 욕심을 딱 갖기 시작을 하면 여기 에서 출렁거립니다. 어. 여러분 이 사람은 떠날 때가 된 거예요. 그럼 가는 자는 막 잡지 않는 거예요. 가게 놔두되. 니가 올 때는 요 자리 다시 못 옵니다. 올 때는. 올 때는 어디에 오느냐. 저 뒤에 다시 공부 해라. 요 못 들어옵니다. 어. 잘 있는 사람은 니가 저 나와갖고 콧바람 새고 들어와갖고 엉뚱한 소리 하려고. 아 그건 안 되죠. 다시 공부를 해서 차분하게 해서 이 이념에 니가 맞아 지거든 다시 갇혀 오느라. 이러고 공부를 새로 시켜야 되는 겁니다. 어. 요런 것들 그럼 직장도 똑같은 거예요. 이 사회에 얻은 곳이든 그 자리에서 떠났다면 분명히 흔들린 겁니다. 흔들린 거는 그 자리에 그냥 있던 사람들은 흔들리 지 않아서 힘이 들어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을 높이 평가 를 해야지 떠난 사람은 절대 높이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이 사람은 난중에 다시 돌아오면 그 돈은 주대 이곳은 면접을 새로 봐서 지금의 환경에서 니가 오던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.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면 그것도 주대. 그걸 부평을 한다면 영원히 멀리 보내라. 회사에 도움 안 됩니다. 다시 그는 내 전에 있던 자리에 들어와서 차고 앉겠다. 밖에 가서 내가 그 그만한 실력의 인정을 못 받고 구불다가 여 들어올라카는데 지금 받아준다 . 아 뭐 한참 잘못된 겁니다. 밖에서 인기 있으시면 여 절대 안 왔어요 . 한 번에 알아야지 그는. 그러니까 밖에서 이 대저히 이만한 걸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이리로 들어오고 이것을 여기에 받아 줘갖고 요 놔두면 이 등신사장 입니다. 등신사장. 요런 것도 분별 못 한다면 조금 있으면 이 회사 문제 있죠. 아 고르키 기회를 하면 됩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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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